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회계학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저희 학원에서 우리 무료특강으로 진행하는 익초 입문 내용인데 오늘이 첫 번째, 제가 처음 스타트를 끊어요. 회계원리. 여기서 뒤에 교재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갖고 계시죠? 이거 가지고 제가 회계 처음 공부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왔으니까 회계라는 걸 처음 공부하시는 거죠? 그렇죠? 공부한 적이 있네? 아무튼 저는 처음이라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쭉 페이지로 보게 되면 쭉 한번 보세요. 100페이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67페이지 정도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굳이 공부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드는데 제가 장담하건데 여기 있는 내용을 잘 숙지하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계 공부하는데 진짜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이 내용을 기본서 맨 앞에다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좀 공부했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되게 지루해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제가 따로 뽑아가지고 이걸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쉽게 공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약간의 내공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회계학을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가장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면 이제 부기의 개념이라는 게 나왔어요. 지금 이제 회계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인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장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부기를 하면 장부기록의 약자입니다. 장부기록의 이제 준말을 우리가 부기다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부기가 회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회계는 또 이제 이거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부기에다가 장부기록에다가 이 기록된 장부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멋스럽게 말하면 경영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는 의사결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런데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관련된 자료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장부를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단계가 회계다.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부기의 개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회계의 의의가 나왔는데 그럼 일단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회계 공부를 하기 전에 이 부기라는 기초가 좀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책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부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거기 부기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자 단식부기가 있고 우리 복식부기라는 게 있습니다. 단식부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복식부기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이 입문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바로 이 복식부기예요. 복식부기 즉 장부를 기록하는데 장부를 기록하는 원리가 있거든요. 방법이 있는데 단식부기로 우리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단식부기는 회계 모르는 사람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가계부 작성했거든요. 날짜 적고 오늘 내가 쓴 금액을 그렇죠? 영수증 받아가지고 그렇죠? 쓴 금액을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얼마 썼다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단식부기는 그 거래에 대한 영수증이 있다는 거는 어떤 거래 상대방과 거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거래에 대한 결과만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거래에 대한 결과만을 기록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는 거는 이런 결과만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그렇죠? 결과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 원인에 대한 정보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식부기에서는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그 거래의 결과와 원인을 동시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복식부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식부기라는 거는 결과만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 결과에 대한 원인까지 기록한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토지를 구입했다가 드는 거예요. 토지를 구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현금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외상으로 구입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만을 기록하게 되면 그냥 토지 구입을 하는 건데 얘는 그 토지를 우리가 현금으로 구입했는지 아니면 외상으로 구입했는지 그걸 두 개를 동시에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할 때 복식부기는 말 그대로 복식 양쪽으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회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데 양쪽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우리가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거를 우리가 복식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붕계라는 걸 할 거예요. 붕계 그럼 붕계가 소위 말하는 회계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회계 처리는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기록할 거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처음 이제 알구나. 아, 이제는 거래를 기록하는데 양쪽으로 나누어서 기록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왼쪽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차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변 회계상의 용어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를 좀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양쪽으로 나누어서 기록할 건데 양쪽으로 나누어서 기록하는 걸 우리가 복식부기 원리라고 그러는데 왼쪽을 차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대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두 개의 거래를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래를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차변 대변으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그렇죠? 하나의 거래를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거래를 기록하는 건데 그 하나의 거래를 양쪽으로 둘로 나누어서 기록하는 게 그게 복식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은 이제 좀 숙지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부기의 용렬이면 거기 동그라미 2번이 있죠. 복식부기는 거기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개별 항목의 변동뿐만 아니라 관련된 항목까지도 동시에 기록하는 방법이다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그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기록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할 때도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우리는 복식부기 원리로 장부를 기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에 보게 되면 회계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 회계는 특정 기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정보 수요자들에게 정보 수요자 나중에 우리가 기본서에 가면 개념 체계에서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건데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라잖아요.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 그러면 그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할 거예요. 기업. 그 기업도 이제 기업에서 규모가 제일 큰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할 거다. 그런 겁니다. 주식회사. 그렇죠? 그러면 이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업하고 관련된 사람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다 뭘로 얽혀있는 사람이냐면 다 돈으로 얽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경제적 이해관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적 이해관계자. 그래서 이제 이 경제적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개념체계에서 이제 우리가 정확히 공부를 할 건데 경제적 이해관계로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값만 잡으면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투자자라고 그러죠. 투자자. 투자자라고 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주주죠? 주식을 구입한 자. 저도 이제 여러 기업들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투자하는 이유가 뭐죠?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거죠. 주식 투자여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 그 이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배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당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럼 투자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 기업이 장사를 하는데 그렇죠? 내 대신 하는 거예요. 내 대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 있는 경영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투자를 한 거죠. 돈을 맡긴 거죠. 그래서 그 돈 날려도 좋으니까 네가 그거 가지고 투자 받은 돈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산 구입해가지고 장사 잘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돌려달라는 거죠. 분배를 하는 거죠. 내가 투자한 지분 비율만큼. 그래서 벌어들인 이익을 분배하는 걸 우리가 배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런 목적이 있고 또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게 될 거고 그 기업의 가치는 그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 만약에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하면 시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투자했을 때는 100원인데 100원 주고 샀는데 주식이 200원 되면 그때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로 우리가 모래요. 시세 차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이해관계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투자자인 주주가 있는데 주주는 이 기업을 투자했을 때 그 목적이 뭐냐면 돈 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당이라든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럼 이 기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이러한 정부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업의 담당자가 주주들한테 전화 걸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업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또는 이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주들한테 또는 이 경제적 이해관계자한테 정보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대표적으로 주주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채권자. 예를 들어서 은행이 돈 빌려준 거죠. 주주와 채권자의 차이는 아세요? 주주와 채권자는.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얘한테 자본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본. 우리가 자본을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본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본을 조달해가지고 그 조달된 자본 가지고 뭐야? 얘가 투자를 하죠. 투자라는 게 바로 자산을 구입해가지고 그 자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영업이잖아요. 그 기업의 영업활동. 그런데 이 툴에 차이 되는 게 뭐냐면 주주는 돈을 맡긴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맡긴 거예요. 맡겼다는 거는 내가 돈 맡긴 거에 대해서는 이 기업이 망해가지고 그 돈을 날려도 주주는 그 돈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투자한 거니까. 맡긴 거니까. 채권자는 돈을 맡긴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한 권한은 없는 거예요. 주주는 있지만 주주는 투자자지만 투자한 거지만 채권자는 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자는 어떤 식으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기간이 있겠죠.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약속된 이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만기 가서는 돈 빌려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우리가 만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때 원금을 다시 상환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 이해관계자의 가장 대표적인 자로서 주주하고 채권자가 있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이 여러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A라는 기업도 있고 B라는 기업도 있고 C라는 기업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주든 채권자가 되든 내가 이제 투자할 기업을 A, B, C를 고를 때 그냥 내가 그냥 이름 보고 고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기업에서 가장 나한테 효익을 많이 가져다 줄 그런 기업을 고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기업에 대한 뭐예요. 재무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기업들은 이런 재무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 재무정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회계정보가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작성해요. 그러한 보고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재무제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FS 해가지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무역에서 공부하는 거는 바로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원칙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회계는 이렇게 정부 수용자들에게 그들의 경제적 의사결정 그 경제적 의사결정의 의미가 바로 뭐예요? 돈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죠. 이 두 문장 아시겠죠? 네. 이거 회계의 정의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학이 대한 그 회계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가지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회계란 흔히 정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전달할 때 그 전달의 수단이 바로 재무제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3번에 보게 되면 회계는 부귀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나왔죠.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계는 부귀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는 얘가 되는 거예요. 주. 이게 목적이 되는 거고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회계는 부귀보다 뭐예요? 더 큰 개념이 된다는 거죠. 좀 더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게 회계라고 하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귀가 있고 이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이 알파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예요? 의사결정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3번에 회계정보위용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에다 밑줄을 그면 되는 거예요. 3페이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귀에 비해서 회계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유용성을 강조하며 의사결정에 대한 유용성을 강조하며 회계정보에 수요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여긴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수요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정보제공자는 공급자가 되는 거잖아요. 정보의 공급자. 정보의 유용자가 바로 정보수요자. 아까 얘기했던 이런 주주, 채권자 또는 대여금을 빌려줘서 채권자도 있고 또는 경영자도 여기 해당이 되고 회계정보 필요한 사람들 그다음에 회사 종업원에 뭐예요? 종업원들도 우리가 회계정보 필요하고 또는 국가기관도 있을 거잖아요. 국사청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정보 수요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계정보는 공급자인 이 기업 얘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물론 얘도 중요시하지만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냐면 얘네들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계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봤고 회계의 분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회계를 공부하는 건데 크게 보통 시험과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감정평가사 또는 관세사 시험에서는 회계약이 나오면 재무액의 파트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가관리의 의의 파트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무액에도 있어요. 세무액에 같은 회계지만 같은 회계지만 명칭이 다르다는 것은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또는 이 회계의 기능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무액에는 목적이 뭘까요? 재무액에는 목적이 재무액에는 이거는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무보고서를 우리가 재무제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무제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재무제표 공부하겠지만 재무제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제가 BS라고 앞으로 표현할 건데 이걸 재무상태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IS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이거를 포괄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괄손익계산서 근데 일단 회계원리 단계에서는 이 포괄손익은 제외하고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손익계산서 이제 이걸 작성하는데 이 재무상태표라는 재무보고서하고 포괄손익계산서라는 이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 그렇죠? 그 원칙 그 작성 원칙을 공부하는 게 바로 재무액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재무액이에요. 다른 어떤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40문제가 나오거든요. 40문제 중에서 30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계 공부할 때 제일 공부 많이 하는 게 재무액이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원가관리의 얘기가 있는데 이 원가관리의 얘기는 재무제표 작성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 그 제조기업은 원재료를 구입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회사들 우리가 이제 제조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거 만들었을 때 그 제품이 들어간 원가를 알아야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계산기가 있는데 이거 만드는데 투입된 원가가 이게 300원인데 이 원가를 알아야지만 이걸 얼마에 팔지 그렇죠? 우리가 이익에 대한 어떤 수익에 대한 계획을 세울 거잖아요. 이거 원가도 모르고 이거 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만드는데 원가가 12,000원이다. 물론 잘 팔겠죠.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싸니까. 근데 걔는 팔 때마다 2,000원씩 손해보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경영 의사 결정을 하는데 경영 의사 결정이 별거 아니에요. 경영이라는 게 장사한다는 거예요. 장사. 이 밑에 있는 식당들 다 경영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구유의 영업활동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경영 활동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 같은 경우에. 그럼 이제 거기서 만드는 만약에 이제 재화 또는 용역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는 거고 그 원가 정보를 알면 우리가 이제 의사 결정을 할 때 그걸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회계가 바로 뭐냐면 원가의 계 그리고 의사 결정하는 게 관리의 계에다가 드는 겁니다. 여기서 열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제 40문제 나오는데 이게 30문제 열 문제니까 나머지에서는 뭐예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세무에게는 이게 뭐냐면 이거 세법이에요. 세법.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목적은 뭐냐면 세금 계산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 그렇죠? 이게 세금 계산이 목적이 되는 거고 정부에게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위에서 대상으로 하는 거 정부에게는 이거는 이제 어떤 측면하고 가까운 거냐면 재무에게 측면에 가까운 거예요. 재무에게. 그러니까 정부에게도 마찬가지로 재무에게 측면에 가깝다는 거는 재무제표 작성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재무제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건 일반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에게는 이거는 뭐예요? 국가라든가 대한민국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중앙 부처들이 있죠. 그렇죠? 뭐 국방부도 있고 행정안전부도 있고 기재부도 있고 그러나 각각 중앙 부처별로 또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 중앙 부처 밑에 보면 회계 실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없지만 그 중앙 정부 밑에 있는 그 회계 실체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해가지고 그걸 합산해가지고 중앙 부처 재무제표 작성하고 각 중앙 부처별로 재무제표를 다 합치면 그게 대한민국 재무제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서울시 또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도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라든가 또는 중앙 부처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게가 재무제표 작성할 때 그때 이 회계 원칙이 바로 정부에게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간평시험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관련이 없다 그런 겁니다. 이거 두 개가 중요하다는 거고 우리 설명회 때도 평가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감정평가사 해보니까 무슨 지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회계 지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회계 지식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간평 우리가 업무하면서도 이제 우리 쓰는 회계 지식이 이거 바로 재무액의 원가관리의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치평가에 의해서는 이거 작성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그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그렇죠?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평가라는 직업에서는 이 회계 정보가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점수 잘 맞기 위해서 전략을 잘 짜야 될 거잖아요. 일단은 몇 점을 맞고 싶으세요? 몇 점 맞고 싶으세요? 예? 40점? 꽈랑만 넘으면 된다? 아 너무 소박한 꿈을 갖고 계시고 그렇죠? 몇 점 맞고 싶으세요? 가운데 예? 60점이요? 예 다 물어보여요. 이거 몇 점 맞고 싶으세요? 꽈랑면 꽈랑면 하는 거 너무 쉬워요. 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수업만 들어도 꽈랑면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 목표하고 제 목표하고 굉장히 좀 괴리감이 좀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목표로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닐 거예요.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처음 이제 회계 공부를 오늘 저와 같이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서 70점에서 80점을 이제 맞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좀 얘기 이거 좀 얘기 좀 할게요. 이거 전략적으로 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 70점, 80점 맞는 게 이게 이제 쉬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쉽다고 얘기하면 또 이제 너무 좀 건방지게 보이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게 70점, 80점이 되려면 이게 이제 40문제인데 40문제인데 75점이면 30문제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이게 굉장히 야 이거 너무 이제 고득점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제 수업을 목표로 잡아야지만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점수가 60점에서 70점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훌륭한 점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 이 꽈락이 이 40점만 넘으면 그러면 이제 목표 달성하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50점에서 60점 나오면 이거 이제 잘 봤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무튼 그런데 이제 저는 가르치는 목표는 이건데 이렇게 가르쳐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제대로 따라왔다고 하면 이제 이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가 이제 봐봐요. 이게 이제 적어도 우리가 뭐 이 점수 획득하려면 25개에서 30개를 득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위에 있는 이게 지금 뭐냐면 분자값이에요. 분자값 분자값 25개에서 30개를 획득해야 된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렵고 쉽다의 결정은 이제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분모에 달려있어요. 분모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도 이제 이러한 비의 값이 나오는데 이 분자는 비교값이 돼요. 이거 다 여러분들 공부해봤을까요? 그리고 이제 분모는 뭐가 되는 거냐면 기준값이 되는 건데 기준값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준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위에 있는 것만 생각하니까 아 내가 이제 문제를 이걸 몇 개를 맞출 걸 목표로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40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험장에 가보면 시험장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시간 안에 40문제를 푸는 사람도 있고 30문제를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 문제를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뭐 40분 50분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 50분 안에 40문제를 풀어가지고 문제를 맞추는 사람도 있을 거고 30문제를 풀어가지고 맞추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 각자의 그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하고 속도가 다르는 거죠. 능력이 다르니까 속도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수업의 원래 진짜 목표는 일단 이거부터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어진 우리가 50분이라는 그 시간 안에 50분에서 60분이라는 시간 안에 40개를 먼저 풀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푼 다음에 푼 거 중에서 맞다 틀린다는 거잖아요. 찍는 거 말고 그래서 이 실력을 먼저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 실력을 갖춘 상태에서 25개, 30개는 60점, 70점 이건 어렵지가 않은데 이게 갖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재무액에 몇 개 맞추고 이거만 생각하고 하는데 이걸 갖추고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30개라면 그거는 60점, 70점이 아니죠. 30개를 풀고 물론 찍은 거 다 틀렸다는 가정하에서 25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70점, 80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게 바로 이 40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먼저 이 실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 수업의 초점도 일단은 주어진 시간 안에 빨리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이 정답률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증가하면 당연히 이 능력도 증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돼요. 문제를 빨리 해석할 수 있는 그거는 어떤 건지는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시험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회계는 그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회계 분류는 그냥 이렇게 하고 쭉 넘어가시면 돼요. 불구하고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보게 되면 주식회사라고 나오는데 주식회사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회계 원칙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고 이 주식회사 관련된 내용은 상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업이 어떤 회사라는 거예요? 주식회사라는 거예요. 주식회사. 그래서 이 주식회사에 우리가 작성하는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게 어떤 성격의 그런 조직인지 그걸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배경 지식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 이해도가 높아져야지만 이 40개 이런 거 문제 빨리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번 수업의 목적은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복식부기 원리 그렇죠? 본격적인 우리의 시험 준비보다는 기초적인 지식을 쌓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부담 갖지 말고 좀 들어보세요. 자, 주식회사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주식회사는 용어란 들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라는 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 정도는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특징을 갖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첫 번째 생각한 게 뭐냐면 주식을 발행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계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주식이란 건 투자를 해봤을 거니까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목적이 뭐가 될까요? 하나씩 연결해 보면 주식을 발행한다고 쓰는데 그 목적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금은 회사가 장사를 하려면 투자금이 필요하는 건데 은행에서 돈 빌려오는 건 그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신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을 은행에서 안 빌려줘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런데 나한테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금이 없는 거예요. 이 좋은 아이템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내가 자본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좋은 아이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하겠죠. 그렇죠? 자기가 투자하고 그거 날리면 자기가 투자한 것만 날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주의 유한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회사가 망했는데 그럼 주식회사 망했으면 그 관련된 빚쟁이들이 막 올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투자한 금액은 1억인데 회사가 망하면서 빚을 10억을 줬어요. 그걸 다 갚아라. 그러면 누가 투자해요? 아무도 투자하지 않죠. 그걸 다 갚는 책임을 우리가 무슨 책임이라고 그러냐면 무한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한책임의 대표적인 게 뭐죠? 부모 자식 간에도 하지 말아야 될지 있잖아요. 보증, 보증. 그렇죠? 그건 무한책임이잖아요. 무한책임. 내가 이 사람을 보증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망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채무까지 내가 다 갚아줘야 되는. 그건 무한책임. 그런데 주식회사는 무한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을 보게 되면 특징 하나씩.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이 특징의 내용은 주식회사는 이제 이 주식회사와 관련된 법규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상법이에요. 상법. 그 상법에 보면 회사편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상법에서 이제 주식회사에 대한 특징이라든가 관련된 법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걸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회계 공부할 때 필요한 내용만. 주식을, 주권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밑줄이에요. 회사가 있으면 주식회사 삼성전자. 제가 이제 앞으로 회사 예를 들 때 삼성전자를 예를 들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에요. 주식시장에서 그 기업의 가치를 나타낸 걸 우리가 시가총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가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에요. 2등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등 기업이니까 가장 비싼 기업이니까 이제 얘를 대상으로 해야죠. 그럼 삼성전자가 자금을 조달하려고 그래요. 자금을. 조달의 원천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돈을 빌려오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빌려오는 게. 자, 그럼 이제 빌려오면 누구한테 은행에서 빌려올 수도 있고 또는 일반 대중한테도 빌려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아셔야 돼요. 일반 대중한테 은행으로 돈 빌려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차입. 돈 빌려오는 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은행에서 차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나중에 회계 공부할 때 차입금이라는 개정과목이 나오거든요. 그걸 우리가 부채라고 그래요. 부채. 부채. 부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회계 공부하지 않아도.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일단. 부채 많으면 좋은 겁니까? 나쁜 거죠. 부채 없는 게 좋잖아요. BCIP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남에도. 자, 그러면 이제 은행으로부터 차입해 오죠.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대중으로부터. 여기 일반 대중은 개인도 될 수도 있고 다른 기업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얘네들한테 돈을 빌려올 수가 있어요. 얘네들한테 돈을 빌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약속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우리 돈 빌릴 때 우리 차용 증서 쓰잖아요. 그렇죠? 기업도 일반 대중한테 직접 빌려오는 거죠. 직접 빌려올 때는 그때는 약속 증서를 쓰는데 내가 언제까지 돈을 빌릴 거고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얼마 줄 거고 그러한 다 계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 돈 빌릴 때도 우리 계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돈 빌릴 때 계약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간. 예를 들어서 3년. 그 기간 동안에 또 뭐예요? 이자 줘야 되죠? 그럼 이자 결정하고 매년도 얼마씩 이자. 10%다, 20%다. 그다음에 만기에 가서 원금 상환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이런 계약 조건이 담겨져 있는 증서를 발행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채다 이렇게 얘기해요.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를 회사채. 국가나 공기업이 공공단체가 발행하는 사채를 우리가 국공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돈 빌려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사채 발행을 통해가지고. 은행에서 빌려온 차익금도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채. 그다음에 일반 대중에서 이렇게 사채 발행해서 돈 빌려오죠? 이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채. 그럼 이거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사채 관련된 회계처리가 이게 항상 시험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종류들을 알아야죠. 우리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공부할 거에요. 이런 것들은 빌려와가지고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빌려온 돈은 얘가 뭘로 계산할까요? 부채로 계산한다. 부채. 그렇죠? 그 부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타인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인 자본. 일단 자본이라는 개념은 회계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가 남한테 빌려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부채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바로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의무. 그렇죠? 부채는 갚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주주라는 사람도 있어요. 주주. 물론 주주는 개인도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얘네들도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데 주주로부터.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주라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발행하냐면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식을 발행. 아까 제가 소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부채로 계산한 빌려온 돈은 갚아야 돼요. 타인 자본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주주로부터 이거는 빌려온 자금이 아니라 투자받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주주가 한마디로 이거죠. 주식을 샀다는 거는 내 대신 너가 경영해. 그렇죠? 나는 주인이고. 그러니까 네가 경영해서 돈 벌면 나한테 내가 투자한 비율만큼 돌려줘. 그걸 우리가 배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투자하고 그리고 이 기업이 투자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이 기업이 주가가 어떻게 되니까? 시장에서. 상승하니까 그러면 싸게 사가지고 우리가 비싸게 팔면 그런 차익을 우리가 시세 차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그 기업은 빌려온 돈을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장사하는데 그 돈을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산을 구입하고 뭐. 자 근데 얘는 부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갚아야 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투자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갚아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이제 확대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회계학 수업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주주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또 여러분들을 통해가지고 그렇죠? 경제적인 어떤 돈벌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을 주주로 생각하고 제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에 만약에 여긴 사람은 그러고 만약에 떨어졌다. 그럼 여러분들이 야 너 때문에 떨어졌잖아 라고 했을 때 제가 책임을 져야 책임을 안 져요.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그런 의무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갑자기 아 수업을 들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네. 그러니까 주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이게 돈 빌려준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채라고 하지 않고 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본. 자본.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했지만 그리고 이제 이 자본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노란색으로 써주는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저런 용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용어를 처음 들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겠죠. 아무튼 추상적으로 자본이라고 하면 돈 받게 생각하는데 타인 자본이라는 것은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기 자본이라는 것은 그냥 자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 갚아야 되는 거고 이건 갚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는 이렇게 자금을 조달할 때 돈 빌려오는 게 쉽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식을 발행하면 우리가 자금 조달이 용이할 수가 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번은 주식회사는 경영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데 이를 배당이라고 이렇게 한다. 자 그럼 이제 봤어요. 자 주식회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금을 조달을 했죠. 이 조달된 자본 가지고 이 자본에는 이제 타인 자본도 있고 자기 자본이 있어요. 기업이 이제 경영활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하는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구입해야 되겠죠. 자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뭐예요. 반도체 제품을 만드는 그런 원재료를 구입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제 마지막 꿈이 뭐냐면 맥주집을 멋있는 맥주집을 크게 하는 게 제 마지막 꿈이거든요. 제 노후의 꿈은 거기서 이제 맥주집을 열면서 먹고 싶을 때 먹으면서 제 인생을 즐기는 게 꿈인데 진짜예요. 진짜 나중에 합격하면 놀러오세요. 10년 후에 10년은 아니고 10년 안에 이런 건데 맥주 가게를 운영한다는 걸 제가 예를 들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제 돈 가지고 맥주 가게 하면 그건 자본이에요. 자본 친구들이 저한테 또 돈을 투자한다고 하면 그건 자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금이 모자라서 제가 은행 가서 빌려오게 되면 그건 이제 부채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거 가지고 제가 장사하려면 맥주 가게 하려면 일단은 건물 하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건물은 빌릴 수도 있고 구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뭐예요? 이런 냉장고라든가 또는 뭐 이런 여러 비품들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거 구입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뭐예요? 맥주를 구입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구입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매를 하겠죠. 판매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맥주를 100원 주고 구입해가지고 그걸 200원에 판매해요. 그럼 200원은 우리가 수익이라고 얘기하고 그 수익을 벌기 위해서 쓴 돈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원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걸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경영성과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면서 내 재산이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재산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서 표시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디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줄 때 그 상대방한테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의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면 재산 상태와 경영성과가 필요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좀 더 제가 비유를 좀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한다. 그럼 상대장 배우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거잖아요. 일단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게 바로 뭐냐면 가장 먼저 관심 있는 건 일단 이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마음이겠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 아닌가요? 제 주관적이니까 그냥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세요. 일단 얼굴이 궁금하죠. 외모가. 그게 이제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심성. 그런데 나중에 결혼해 보면 다들 뭐라 그래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해요? 상대방의 경제적인 능력.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저를 너무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소개팅 나가가지고 외모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마음에 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분위기가 서로 이제 알고 이렇게 막 하면 그때 이제 뭐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에 얼마 버냐. 뭘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도 안 궁금하세요? 되게 순진하네. 1년에 얼마 궁금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경영성과.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의사결정. 중요한 의사결정.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 그러면 이제 경영성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소개팅 나와서 경영성과 물어보는 게 뭐예요? 연봉이죠. 연봉. 연봉. 안 궁금해요? 제 와이프는 나중에 너 나 뭘 보고 결혼했냐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돈을 엄청 잘 벌 것 같아서 그 회사가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속았다고 막 그러는데 이게 궁금해요. 이게 경영성과. 그렇죠? 연봉. 나중에 마음에 들면 그냥 뻥치세요. 그냥. 그렇죠? 연봉. 천만 원 번다 하더라도 1억 번다고 하세요. 나중에 뭐 제가 뭐 책임지는 않으니까 일단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물어봤어요. 1년에 얼마 번이냐고 물어봤는데 120만 원 번 돼요. 여러분들 갑자기 순간적으로 미간이 확 찌푸어지죠? 그냥 듣고만 하세요. 분위기 좀 이상하네. 그렇잖아요. 다 마음에 드는데 120만 원 번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마음에 들었던 외모와 그 사람의 그 인성, 착한 마음이 다 어떻게 돼요? 바로 사라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일어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봐봐요. 외모 마음에 들었고 인성 마음에 들었고 의사결정이잖아요. 경영 의사결정. 그런데 물어봤어요. 경영성과 딱 물어봤는데 한 달에 120만 원을 열받아 죽겠는데 1년에 120만 원. 봐봐요. 머릿속에 있던 외모, 인성 다 어떻게 돼요? 그냥 사라져요. 중요한 정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의사결정에 역량을 미치는 정보. 회계에서는 그거를 유의적인 정보, 중요한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확 상했어요. 이제 가려고 그래.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다.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던져요. 뭐가 있냐면 재무상태. 재산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이제 120만 원 소리 듣고 이제 슬슬 일어나면서 그럼 혹시 가진 건 얼마예요? 이렇게 탁 툭 던졌어요. 그런데 재산이 1조래요. 그러면 일어나서 가실 거예요? 아니면 다시 앉아 있을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해. 1조면 여러분들 1조라는 숫자 본 적 있어요? 공이 몇 개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재무상태 보면 다 주단이잖아요. 이게 얼마예요? 1억이에요. 1억. 그렇죠? 돈도 많이 벌어야지만 숫자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이게 1억이에요. 자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이렇게 됩니다. 이게 1조예요. 1조 자 이게 뭐 중요해요? 봐봐요. 이걸 듣는 순간에 아까 내가 중요한 의사결정 이제 집에 가자라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이게 다시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서 지워졌죠? 다시 앉아야겠지. 무조건 잡아야 돼요. 1조면 왜냐하면 이거 은행에 놓으면 요즘에 은행금리 얼마 한 달 2% 한 달을 해도 0.02 그럼 몇 개만 지워지는 거예요? 두 개만 지워지면 그렇죠? 두 개만 그러면 10억 100억 1년에 이자 수익만 2%만 받아도 100억인데요? 이게 뭐가 중요해? 그렇죠? 이 사이에 농담한 거야. 봐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얘네들 있잖아요. 정부 수요자들 그렇죠? 다 뭐예요? 돈하고 관련돼 있죠? 뭐라고 표현해요?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경제적인 의사결정 할 때 얘네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두 눈 시퍼랗게 뜨고 시퍼랗게 떠야 되니까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그렇죠? 두 눈 시퍼랗게 뜨고 관심 있는 게 경영성과 재무선 대표 이걸 작성하는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IS 그리고 이걸 BS 그런데 이런 보고서를 만드는데 이걸 기업 만대로 임의대로 막 만든다? 그러면 얘네들이 거짓말 쳐서 만들게 되면 투자자들이 다 큰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성 있게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원칙을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회계 원칙이고 여러분들이 재무액에서 배우는 회계 원칙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그 기업들이 적용하는 회계 원칙이 통일화됐어요. 그 회계 원칙을 우리가 국제 회계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국제의 기준을 우리나라가 채택했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한국이 채택한 국제 회계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그렇죠?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 회계 정보를 아셔야 돼요. 야 너 진짜 이런 것만 얘기하고 너 진짜 인간 댐댐이가 너 돈만 밝히는구나. 예 저는 돈 밝힙니다. 그렇죠? 돈 밝히는데 그걸 뭐 제가 불법으로 편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내 인생의 목적이 돈은 아니지만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돈이. 돈 싫어하는 사람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일 주의해야 될 사람이 봐요. 자기 살면서 돈에 관심 없다고 한 사람. 자기네. 그 놈이 제일 돈 밝힌 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확한. 내가 사기를 안 당하고 살면서 사기당하면 제가 이제 제 업무하면서 제 거래처 사장님들도 진짜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여서 돈 많이 벌었는데 사기당해가지고 그렇죠? 자살하신 분도 있어요. 자살하신 분. 이거 진짜 슬픈 얘기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뭐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는 건데 그 사람이 왜 자살을 하냐면 이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진짜 회계 원리만한 그런 지식이 있어도 왜냐하면 자기가 투자하면 회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내가 어디에 투자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요. 왜냐하면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회계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무 회계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 믿고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 믿고. 제가 말했잖아요. 결혼할 때 외모하고 인성 가지고 그거 믿고 결혼하면 물론 이제 좋을 수도 있죠. 좋을 수도 있는데 결혼이라는 거는 쭉 평생 가는 거잖아요. 평생.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경제적인 이런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돈 밝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분도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 순식간에 다 사기당했다? 그분이 그렇죠? 자기가 투자한 거에 대한 약간의 회계 지식만 있었으면 절대 투자 안 하죠. 차라리 나한테 물어봤으면 그런데 뭐 그런 결혼을 보고 나중에 알게 됩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내게 흥분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3번에 주식은 소액 다수의 증권으로 분할되어 발행되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대규모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봐봐요. 내가 이 자금이 필요한데 100억이 필요해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데 갑자기 가가지고 100억 빌려달라 그러면 은행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절대로 안 빌려줘요. 은행이 걔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좋은지 아는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걔가 가지고 있는 담보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담보가 그러니까 100억 빌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주한테 주식을 발행하면 내가 100억을 빌리는데 100억 숫자가 너무 크니까 100원을 빌리는데 한 주를 발행하면 한 주 산 사람은 100원을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식을 그런데 막 쪼개면 되는 거잖아요. 100원이 없어. 사람들이 주머니에 1원밖에 없어요. 그럼 주식을 몇 주를 발행하면 되는 거예요? 10주를 발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주를 발행하면서 1원을 조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렇게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할 때 얘는 분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자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쉽게 조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100원이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원이다. 그러면 내가 주식을 10주를 쪼개면 되는 거잖아요. 10주를 쪼개면 10주를 쪼개면 10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소위 말하는 10시 일반이라는 거 있잖아요. 10시 일반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뭐예요? 주식을 분할해가지고 발행하게 되면 대규모의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가 있다 되는 겁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4번에 출자자인 주주는 출자자가 바로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출자자 주주를 투자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으며 다른 주주에게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보통 우리 주식시장이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주식시장 그래서 9시 되면 주식시장 딱 문 열고 3시 반 되면 문 닫잖아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러한 기업들의 주식이 공식적으로 거래되는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 이 기업들이 등록을 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상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등록된 주식들은 그 해당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되는 거예요. 중개 매매인인 누굴 통해가지고 보통 증권회사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가지 시장이 있습니다. 코스피라는 시장이 있고 여기는 대형주들 위주로 상장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주 위주의 코스닥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다 이거에다 미국을 벗겨온 거예요. 미국에는 이거와 관련된 거 대형주 뭐가 있어요. 다우라는 시장이 있죠. 그리고 이런 기술주 중심 뭐가 있어요. 나스닥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나스닥. 그렇죠? 이게 다운 거예요.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 일본은 니케이, 자스닥. 뭐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주식시장이고 이 공식화된 시장에 등록이 돼 있으면 그런 주식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상장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장 주식. 그렇죠? 이런 공식화된 주식시장에 등록돼 있는 거. 물론 미국 주식시장에도 등록돼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상장 주식이 되는 거고 여기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그런 주식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비상장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렇게 주식시장에 등록돼 있는 등록돼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등록돼 있는 기업들은 지분이 분산이 돼요. 지분이. 그럼 지분이 분산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100원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10주를 발행했잖아요. 그런데 10주에 투자한 사람이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도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3주 투자했고 얘는 2주 투자했고 얘는 5주 투자했어요. 그러면 이 주주가 결국은 이 기업의 주인이거든요. 투자자가 주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주는 이 기업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익적인 목적에서는 의결권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기업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의권 자의권으로서는 대표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이 장사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익이 100원이 발생했다. 그럼 이 이익을 다 나눠주는 걸 우리가 주주한테 나눠주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배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익의 분배. 나중에 우리가 자본에서 공부할 거야. 그럼 배당을 할 때 A가 이쁘다고 해가지고 얘한테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자기가 투자한 지분 비율에 따라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총 10주를 발행해가지고 3주, 2주, 3주, 2주, 5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지분율이 30%, 20%, 5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권한도 결국에는 주식을 많이 지분율이 높은 애가 뭐예요? 의사결정 권리도 뭐예요? 더 높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지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상장 주식은 이런 지분들이 분산되어 있어요. 이재용 회장님 몇 프로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식 한 50%? 무슨 50%예요? 많이 가져봤자 뭐 한 2% 정도밖에 안 될걸요? 그런데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그러니까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장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비상장 주식은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오너 기업이라고 들어봤죠. 오너 기업. 경영자가 그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오너는 주주고 원래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이 투자자하고 즉 주주하고 경영자가 분리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경영은 누가 하냐면 여기 이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사. 이사들이 모이면 이사회에서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주인인,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소유주가 되는 거고 여기는 경영자가 되는 거잖아요. 경영자.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예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은 기업 특성상 대기업들이 지금은 이제 뭐 지분이 분산되지만 지금은 분산되긴 하지만 이 대기업인 주요 주주가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업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오너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도 주요 주주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인데 그렇죠? 주요주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영자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너경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너경영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업 특성상 이렇게 오너기업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주가 경영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소유자와 경영자는 어떻게 됐다?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영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전문경영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지식들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번에 보게 되면 주식회사의 특징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지루하세요? 주식회사의 특징까지 할게요. 이거 잘랄 수는 없잖아요. 5번에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갖춘 독립된 실체에다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이제 보통 법인격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인격을 가지면 자연인이다. 보통 우리 일반 개인이죠. 우리는 법인이 아니잖아요. 자연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을 얘네들이 하나의 인격체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디서? 법에서 부여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법인격이다 얘기하고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법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법인격을 부여받으면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와 관련해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삼성전자가 투지를 구입했다. 투지를 구입하면 저 투지에 대한 소유주가 나타나 있는 그런 공부 장부가 있을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등기부등본이잖아요.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값 구해보게 되면 소유주가 있고 을 구해보면 다른 권리자들이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삼성전자가 투지를 구입했을 때 저 투지의 소유자는 누가 될 거냐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게 법인격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투지의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주주가 되는 거예요. 주주. 여기 있는 개인들이. 그런데 이 법인의 이 투지의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 거기에 주주인 예를 들어서 이재용 등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식회사 삼성전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격을 부여하게 되면 이 법인이 이 회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거래 행위에 대한 주체가 되는 거고 그 거래를 기록하는 회계의 실체가 된다 그걸 나타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에 주식회사의 기관은 주주총회의 이사회의 감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회사가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 보면 우리 사람인 개인도 그렇죠?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 인체의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장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여기서 말하는 주식회사는 우리 영리기업 그렇죠? 이러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하나의 조직단위인데 그 조직단위에 기관들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그렇죠? 크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회 이사회가 하는 일이 뭐죠?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하는 거예요. 경영의사 결정 그 다음에 주주총회 경영자고 소유자고 그렇죠? 소유와 경영은 분리가 돼 있죠. 주주총회에서는 이거는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결정 여기서 이제 의사결정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주주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그렇죠? 경영을 잘 하고 있는지 그걸 감시를 하는 감독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 내부에서도 그게 바로 감사 그리고 감사인들의 모인 이 집합체를 감사위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회사의 기관을 상법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이사회 주주총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앞으로께서는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7번에 얘기했던 주식회사는 수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8번에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주주가 무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아무도 뭐해요. 주식에 투자를 안 하죠. 그렇죠?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그 망했을 때 그 채무를 내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무슨 책임을 진다? 유한 책임을 진다 같은 겁니다. 제 증권계좌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름도 까먹었어요. 코오롱생명과학에서 하는 그 있거든요. 임부사 만드는 그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임부사가 뭐 진짜냐 가짜냐 해가지고 상장됐다가 상장 폐지됐어요. 제 주식회사 지금 계좌가 남아있어요. 그 주식. 그렇죠? 지금 금액은 0으로 딱 떴죠. 비만 기록만 남아있어요. 그럼 내가 투자한 금액만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날린 거죠. 제가 한 400만 원 투자했는데 지금 이제 손실률 99.5%도 있고 지금 상장 폐지는 안 돼 있고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망해도 그렇죠? 그 회사가 망하면 안 되는데 그 회사가 망해도 내가 투자한 금액만 날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주의 무슨 책임이다? 유한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가장 대표적인 주식회사의 특징이고 이러한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결국 회계라는 게 이 주식회사가 거래 상대방하고 이 주인공이 얘거든요. 얘가 기록하는 거거든요. 얘가 얘가. 이 상대방인 이 거래 상대방과 이 거래를 기록하는 게 우리가 회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래를 기록하는데 이 당사자인 이 주식회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얘가 어떤 건지 그걸 잘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회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여덟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거는 기본서 할 때 그때부터 제가 이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어떤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 드린 거고 이거는 우리가 그러한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우리 이해 과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종류 아까 얘기했죠. 주권 상장기업 주권 비상장기업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화된 주식 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을 상장 주식 그렇지 않은 거를 비상장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복식부기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